무지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무조건 맛이지 맛있다 진짜지? 카레우동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잘 드시네 어머니꺼냐? 파김치 엄마꺼야? 파김치 전설의 그 파김치 전파 내가 먹는다 응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어머니 잘 됐지 캠핑 가서 펜트 딱 치고 맥주 하나 딱 까서 벌컥벌컥 하면서 이거 딱 먹는다고 생각해 한 6배 더 맛있어 정말 좋긴 할 때인데 지금 밖에 너무 더워서 이열치열 그렇지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 왠지 알아? 너 그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가?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지 캠핑으로 아주 혼나봐야지 이거 아 배불러 야 근데 이거 빈티지라서 옛날 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많이 흔들흔들 거린다 예? 색상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